타이타닉 호의 저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왜냐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잠수정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사실 타이타닉 호가 침몰된 근처가 한 4천 미터 밑에 있는 곳입니다 심해네요 심해죠 사실 스킨스쿠버에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1미터만 들어가도 수압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나왔다시피 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해저탐사업체 잠수정 이름은 타이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5명이 탔고 다들 아시겠지만 액션비행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업자도 타고 있었습니다 1인당 비용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 정도 되었고 관광 일정은 8일이었는데 지금 다시 70시간에서 그 다음에 9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산소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45분 만에 만약에 실종이 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예로 우주여행같이 요즘 재력가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의 돈도 있으니까 극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깊은 바다로 가거나 사진으로만 보는 타이타니코의 침몰 잔해들을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저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그래서 3억 원 정도 지불하고 간다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빨리 찾아야 되겠지만 안전장치들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들도 현재 언론에서 좀 있더라고요 타이타니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상에 있을 때는 GPS가 잡혀요 잡히거든요 제 위치가 딱 잡히는데 심해로 들어가면 심해는 GPS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배가 있어요 배가 있고 밑에 있는 잠수성에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통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타이타닉 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고로 이런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사실 보험은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될 문제니까요 한번 잠수함 타시는 분들 너무 해적 깊이 들어가는 거 조금 고민하십시오 GPS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명이 좀 타고 있고요 여기 영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사업가 등이 타고 있다 산소 보충 시간 계속 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외 현지 언론에서 잠수증 잘 찾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영상 지금 잔해 영상을 직접 보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가는 잠수정인데요 알겠습니다 저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